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 친구는 진짜 악하네요. 진짜 참 사악하다라는 표현이 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제 오늘 mbc 라디오 에 가서 발언을 한 게 보도가 됐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진행자가 물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답변한 걸 보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이 이야기인 겁니다. 어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를 한동훈 장관이 알 거라고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는 걸 주저했던 것은 이른바 강경보수표를 의식했기 때문인데 이 말씀이시네요. 이준석은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는 없었거든요. 이준석이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진행자 묻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선관위 점검해봤더니 해킹 소지가 있다고 얘기한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준석이 그건 완화용이죠. 뭐냐면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악한 친구입니다. 애국보수가 약간 조금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를 한다면 한동훈 장관에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여기에 갇히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민경욱이도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분이 사실 앞장선기에 있었죠. 계속 내려온 게 뭐냐면 이분들이 행동력이 있습니다. 부정선거하는 분들이. 그래서 가지고 이분들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놓아주질 않습니다. 저같이 애초에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람은 그냥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이 여러분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2021년 또 6월 달에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모바일 투표 조작으로 여러분들 당선된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차이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가 돼버렸는지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데 국민의힘이 그 문제가 많은 선관위 측에 여러분들 선거를 대행하게 해가지고 선관위 협조를 받아서 이준석을 여러분 국힘당 당대표로 뽑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는 김기현 여러분 당대표가 정상적인 투표로 여러분들 당대표가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가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씨를 주저앉히고 윤심이 어떻니 심윤이 어떻니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김기현 씨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도 발표 안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경선은. 그러니까 국힘당이 내부의 이름들 당대표 경선이나 그럼 대선 후보 경선은 공정했냐. 그때도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컷오프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놈도 썩고 저놈도 썩은 겁니다. 그런데 한 놈은 공직선거를 먹었고 한 놈은 뭐죠. 당내 경선을 다 먹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선거를 이런 선거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이준석과 나경원 모바일 ARS 투표는 같은 모집단에 추출되지 않았습니다. 모집단에서 같은 모집단에서 모바일 투표 집단이 나오고 ARS 투표 집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선거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ARS하고 이런 모바일이 다른 모집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선관위가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개입해서 선거 결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3년 6개월이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이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밝혀졌습니까.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선거마다 각 선거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규칙 가운데 일부가 여러분 이걸 오래전에서 공개를 한 건데 이준석이 노원병의 지역구의 역대 선거 결과입니다.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 정권에서 대통령 선거인 15%를 조작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15%라는 이야기는 홍준표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 안철수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문재인에게 더해주는 그런 득표수를 증가시켜 감소시키는 규칙을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2021년도 부산시장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조작값 10%였습니다. 이준석이 출마했던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32%를 선거입니다. 부산교육감선거는 30%를 선거 이게 하태경이네요. 이게 잘못해가지고 두 가지를 했는데 여기에 이준석 잘못된 자료를 넣었네요. 밑에 거를 제가. 이게 이제 이준석 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태경 자료를 넣었네요. 이거 하면서 이제 이준석하고 여러분들 동전에 양면강에 있는 하태경시니까 하태경을 보면 하태경은 부산에서 대선 15% 부산시장 보궐선은 10% 4.15 총선 32% 부산교육감 30% 이준석과 하태경은 계속 부정성 없다고 주장하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분들하고 연배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경쟁하거나 이런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보편적으로 선악에 대한 구분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준석이나 하태경이나 조갑제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그런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데 이런 앞장서지 않습니까 3년 6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자기들은 이런 뻥으로 이런 입만 갖고 살았지만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모든 선거구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득표수를 조작했는지 그 조작규칙이 다 찾아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규칙을 하나를 5% 5% 10% 이렇게 보지만 이거 한 선거구마다 다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거들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앞으로 이준석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의 초년부터 저렇게 여러분들 거짓과 여러분들 사기를 쳐가지고 뭐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참 어떻게 애가 저런 애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참 어렵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